해가 많아 좋아 어 가자 좋아 좋아 할만해 꼬딜 어 이런 이런 거물한테 매너 따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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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뭐야 이거 뭐야 테이크다운 들어가 와 어 스태미누스 다행이지 야 이 자세다 이 자세다 야 이 자세 어떻게든 아아 와아 와 지휘였어 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 어어 ithe 아니 오버로리 20이 넘게 차였네 무슨 전략이고 무슨 뭐고 가네 서울FC랑 지금 어 진짜 어디 뭐 프리미어 리그하는 이런 팀이 온거야 하여튼 펀치 몰빵 할거면 복싱 K1 가야지 피지컬이 차이가 나니까 전략이 있어야죠 기술 없어서 한 번 누우면 못 빠져나가네 하여튼 여러분들 믿음을 잃으면 안돼 자꾸 이렇게 믿음을 잃어 지면은 또 겁나게 또 지면 또 겁나게 또 사람 또 까고 말이야 지고 뭐 이기고 이러는 겁니다 이제 2패일 뿐이고 이건 이기기 힘들었어 저거 매너채팅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겁게 합시다 다음 상대 누군가 보자 약간 좀 이제 거물은 아닐 것 같고 느낌상 음 음 으응 무의 다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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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어? 얘가 더 능력은 떨어지네 뭐야 이거 믹서드 마티오 아티스트 와 이거 뭐야? 얘가 좀 나은 거 같아 자 음 지금 많이 떨어지는 걸 올립시다 탑게임 이건 뭐지? 이즈로 가고 R2에서 R2 누르고 R 스틱을 움직이라 아 뭐야 뭘 어떡하라고 이걸로 오케이 이걸로 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발도 좀 찍긴 찍어야 될 거 같아 지금 발을 너무 포기하기에는 힘들어 발이 너무 고자야 진짜로 발이 너무 고자라는 게 커 지금 발도 어느 정도 지금 필요한 거 같고 발이 지금 너무 낮아 발이 지금 너무 낮아 어 음 어 이거 봐 발 벌써 스테미나 엄청 엄청 발이 날아버리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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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발을 좀 파야 돼 어 발을 파면 스테미너가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 음 어 오버롤이 많이 오를 것 같고 오케이 역시나 부상은 없고요 한번 볼까? 어 발 되게 금방 오르거든 지금 전체 이거 봐 전체적인 오버롤 올라가고 발을 올려야 됐었고 어 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66 72 56 아 조금 오른거 같.. 야 스테미너 오른거 같지 않니? 어 69에서 지금 오른거거든 어 그니까 그런거 같애 하체가 되게 스테미너에 중요한거 같애 어 좀 오른거 같거든 어 어 에? 스테미너가 떨어졌다고? 67 72 52 73 왜? 와이 어 뭐야 아니 부상 아까 훈련한다 마이너스 3 됐어? 아 괜찮습니다 마이너스 2 뭐 3정도는 차이도 안나 자 다음밭 방송한지는 한 1년정도 됐고요 어 다음밭 간게 아니라 다음밭 동시 출력합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데에서 시청하시면 되겠구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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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번에는 진짜 우승하면윰 아 우승기랜다 승리한번 하자 어 이 태도 컸어 엑셀런 복싱 technique to get the victory 분모가 옥타고드, and he's ready to fight. Cyclops, very confident that he will come away with a victory tonight. This is a very accomplished mixed martial artist, Mike. Great, well-rounded skills. He's equally at home with his stand-up or if things go to the ground, and he adapts so well to every kind of opponent or situation. Cyclops, ready to battle tonight inside the arena. Our tale of the take for this welterweight battle. Boom Boom is 26. Cyclops is 28. Oh, they're actually better than me. Oh, Boom Boom is 1 inch taller. He will have a 3 inch inch bench. And once again, here's Bruce Buffer. Ladies and gentlemen, this fight is 3 rounds. In the UFC welterweight division. You're producing first fighting out of the corner. This man is a boxer holding a special record of. And Glutton in Canal with a 페이지 across theShane. This fight against the ended advantage in Seoul, Tizone two. See, this fight against the next one. Yay, this fight against the second one. And now... Same to come back last era. 제가 다른 Continue to smash one of them. How did I stand back this fight against the师 shoulder? The Succy... Over the at the United States why is it in the' movie. I've seen aக 근데 UFC는 좀 그런게 유명한 선수들만 너무 디테일한 얼굴이 너무 차별해 놨죠 오우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어 야 상대 상대 흔들린다 야야야 왔어 야 왔어 왔어 상대 흔들린다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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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리가 확실히 강해졌다는게 느껴지죠 이제 원펀맨 아니 원펀맨 킹맨이에요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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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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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이제는 좀 뭐야 이 정도 쯤이야 어 됐어 일어나 어 얘도 뭐 지금 할거 없어 시간 끈거거든 이게 지금 사실 어 지가 이제 머리가 타격이 너무 많이 오니까 시간 끈거거든 어 어 하하하하하하 씨 동작 개웃기네 이게 자연스럽게 맞는거 맞나 이게 어 야 됐죠 어 야 뭐야 어 야야 나쁘진 않아 지금 내가 약해보이는데 어디 불 들어온게 하나 없어요 어 나쁜게 없어요 전혀 쫄거 없어 지금 아 이게 또 머리 머리 또 깨부서질려고 하니까 또 이제 또 이렇게 또 시간 끌죠 어 어 일단 일어나구요 어 한번 머리를 시원하게 깨놔야겠어요 어 진짜 다시는 이제 이런 얍사비를 못하게끔 어 잠깐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다시는 이런 얍사비를 못하게끔 어 이리와봐 어 뭐야 이리와봐 걸렸어 어 너는 뒤졌어 다시는 어 이것도 바로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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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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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랭킹 높은 것들이라고 해서 어 내가 다 지는 자로 그래서 못 올라왔지 어 좋아 좋아 어 좋았어 어 게이르 어 어 딱 이렇게 딱 결국 펀치로 딱 깔끔하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얼마나 승리가 고팠으면 어 나도 진짜 어 여기서 좀 그만 때렸어야 됐는데 이건 이 유혹을 참지 못하겠습니라 일단 상대를 누우면은 그 상태로 얼굴을 어.. 빼주고 싶어요 아 좋았어요 심판이 만리전까지 존나 패야돼 형님? 어.. 그러니까요 심판도 같이 패야돼 양쪽에 겨드랑이에 딱 딱 머리 딱 하나씩 딱 넣어가지고 바로 레슬링 기술 들어가야돼 응 좋아 다시 내가 돌아오고 있어 라운드 1에 끝내는 선수들이 없잖아 이거봐 펜 늘잖아 그치? 응 다시 돌아왔어 아 포인트 좋아 좋았어 응 어.. 자.. 이제 랩업 들어갑시다 곧 무슨 은퇴를 해 은퇴 안합니다 아 좋았어요 음 자.. 펜도 20만 냈고 일단 기본잽 아냐 기본잽보다 내가 잘 쓰는게 일단은 슈퍼맨 이거를 어.. 내가 진짜 많이 쓰니까 한번 딱 어.. 풀.. 풀업하구요 됐어 됐어 포인트 아꼈다가 지금 있는 레벨 올려놨던거 조금 이제 정리합시다 어.. 풀.. 풀업을 해둡시다 발차기? 아냐 발차기는 뭐 발차기는 아니야 지금 발차기는 뭐 지금.. 음.. 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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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 둘 다 올릴 순 없어 결국 원펀맨이야 어.. 발은 도울 뿐 어.. 흠흠흠 흠흠 원투가 안된다는게 무슨 말이죠? 원투를 하는게 있어요 원투를 하는게 있어요 흠흠 흠흠 잽 이거고 음 이거 말고 또 뭘 올리.. 뭘 올리라는건데 이거? 그냥 그렇게 너무 기분 안좋게 까지 말고 이 기술을 올리느냐고 어떻게 말.. 하면 채팅을 하면 안될까? 조금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 조금 어.. 기분 좋게 합시다 어.. 내가 뭐.. 정하는것도 아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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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스트레이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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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건 뭐야 아 이건 했던거고 음.. 그러네.. 거의.. 나 지금 왼손 거의.. 왼손 최강이었네 음.. 어차피 후.. 음.. 그러면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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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올리자 아 잠깐만 이걸 해야되나 설마? 스트레이트 크로스가 이건가? 딱 보니깐 이것도 올려야될거 같은데 일단 한판하고나서 오른쪽을 좀 강화합시다 제가 이런거 좀 깨달았네요 이제 아 그렇구만 야 근데 이때까지 나 어떻게 이긴거야? 거의 왼손으로 이긴거야 그러면? 음 음 어허허허 뭐 이래 왜이래 왜이래 오오 네이래 오졌구요 어 가만있어봐 이거를 이거 그냥 돌립시다 미디움 미디움 미스입니다 부상 안입을겁니다 아 좋아요 혹시 모르니까 킥스피드도 한번 하고 왜냐하면 너무 같은거 하면 부상 입을수도 있으니까 하드? 이지? 하드? 하드 한번 아아아아아아아아 흐어 아아 나 진짜 아아 진짜 도박병 진짜 이놈의 도박병 괜찮아 저정도는 괜찮아 빨리빨리 성장하는게 차라리 나아 어차피 지금 뭐 떨어질 때가 아니야 흠 자 유튜브에 조만목농색하면 UFC 업로드 되니까 내일 많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다 편집해서 업로드 되구요.